오늘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오늘 노동시장, 노동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거 홍보 잘못했다 이렇게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논의에 대해서 범위를 가지고서 그것을 논의할 것인지를 더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한다. 조용무 정부 장관 책임론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발표하거나 또 공감될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권설비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자, 김기현 여당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 이례적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이거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가질 법한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입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있었고 김은혜 홍보수도 요즘 저렇게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에 오후도 아니고 오전에 브리핑을 했다. 대통령실이 상당히 긴박하게 그리고 최근의 여론을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최근에는 잘 안 보이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까지도 나서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69시간은 좀 과하다 그다음에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여당과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핵심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홍보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이런 개편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직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기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 개편안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재검토 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종혁 전 비대위원 지금 분명히 여권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이거 왜 주 69시간 왜 이렇게 홍보가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도 많이 해 봤을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찾아봤을 텐데 저기 보면 이제 사회적 약자도 제가 노동 약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노조가 있으면 69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69시간을 쓰고 나서 대체 휴가를 안 주든가 그러면 노조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노조도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천 몇백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12% 정도가 노조 조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 80%가 넘는 분들이 제대로 된 노조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사업주가 이 제도를 법이 바뀐다는 것들을 악용을 해서 함부로 할 경우에도 이분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봤더니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이것을 법만 그냥 밀어붙인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교정을 하겠죠. 그래서 첫 단추는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게 최악이고 제일 좋은 거야 문제가 없게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치겠다고 나선 것 그것 자체는 잘못된 가운데서도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재검토 지시할 때 나름 정말 특히 우리 MZ세대 젊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책을 거둬들이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재검토 지시를 나름 평가를 했는데 지금 당대표나 홍보수석이나 총리나 노동부 얘기를 들어본 분이고 완전 번지수를 잘못한 거죠. 홍보가 부족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52시간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너 그럼 너 좀 더 일해, 이거랍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배가 잘못됐는지 어떤 기업주의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따져볼 문제지 지금 홍보 부족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력은 세계 6위, 경제력은 세계 10위에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1,716시간이라고 해요, 2021년도. 우리 노동 시간이 1,915시간입니다. 한 200시간 많지요. 독일보다는 한 560여 시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죽하면 호주하고 이탈리아 언론이 우리 정부를 비판했어요. 한국은 저 정도의 규모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구나. 우리 노동자들 주 5일째 근무하고 52시간 도입할 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기업들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도 좋아지고 경제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는 지금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노동자들에게 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성장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더 일을 시키겠다, 이 정책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을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알려서 당신들이 못 알고 있다, 제대로. 저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굴욕적인 일본 강제 징용 무슨 배상 아닌가요? 이거 못지않게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거나 대대적인 개편안 수정이 필요해 보여요. 노동 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판교인가요? 어디 게임업체를 방문하고 와서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럴 때 일할 때는 확 몰아서 일하고 그리고 일이 좀 없을 때는 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52시간에 너무 사로잡혀서 거기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오히려 노동의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기조에 따라서 이번에 노동시장 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게임업계에서 새로운 게임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고강도로 일하는 것을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크런치 모드의 지속일수가 9.6일, 가장 길었던 일주일 노동 시간은 평균 60시간, 하루 평균 20.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52시간 제도가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서 게임업계에서도 대형 게임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아직도 중소 게임업체에서는 이러한 크런치 모드 관행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 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정부는 탄력적으로 노동을 하자. 이건 노사협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 69시간까지 일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한 달을 몰아서 휴가를 줄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조성이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예요. 이게 100명 가운데 14명 정도가 노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좀 더 보면 100인 이하 산업 조직에서는 가입률이 1.8%입니다. 그다음에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0.2%예요. 그러니까 100인 이하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사실은 노조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대의기구, 그다음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건은 홍보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안을 잘 들여다보면 노동 시간 전체를 늘리는 건 아니죠.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고 대신에 쉬는 시간도 길게 갖자는 거고 그것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물론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 주문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 52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제약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발상이 나왔을 텐데요. 이게 분명히 홍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권리, 특히 노동 시간에 대해서 예민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면 좀 서둘러서 하고 난 뒤에 MZ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노조랄지 젊은 친구들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이 뭔가 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던 거니까요. 노동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밀어붙이는 게 좀 무슨 행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렵게 정말 우리가 52시간 제도도 정착을 시켰는데 이렇게 노동 시간, 전 국민들 삶에 관련되는 거는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듯이 특히 지금 정부 덧붙여서 너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도 인하시켜주고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정책도 좀 수립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익 전 비대위원 보태주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하시죠. 아니, 그러면 52시간이 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연화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느 공장이 있는데 우비 공장이에요, 우산 공장. 여름철에 비가 계속 오면 일을 더,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을 좀 늘려서 일을 더하고 그다음에 그 우기가 끝났을 때 그때 휴가를 가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그 취지인데 그 취지 자체를 왜곡을 해서 이것은 무슨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우리한테 노동을 더하라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그건 뭐 굉장히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그 홍보 혹은 그 알림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제 장치 이것들이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마치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일을 더하게 해서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너희는 죽도록 일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동 시간 개표는 한번 지난해에도 한번 좀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6월에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유연화를 당시에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혼선이 빚어졌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속도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왈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